네, 자 우리 2020년 법원직 9급 문제 상세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율 먼저 볼게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법원직은 원래도 그렇지만 올해 더 문학 비율이 높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어휘도 찔끔 한 문제, 어문규정도 찔끔 한 문제,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론문법 비율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비문학도 서운하니까 한 세트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문학 문제인데 세트죠. 그래서 일행직과 달리 국회직이나 법원직이나 그리고 또 그 외 소방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세트 문제들을 아직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시일행직과 수능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슷하냐라고 얘기하면 법원직은 수능에 더 가까워요. 근데 수능만큼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딱 난도로 보면은 문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고2의 교육청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공시 쪽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그대로 따르시는 것보다 문법규정은 공시 쪽에 있는 공시일행직의 문법규정 수업을 들으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쪽의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공시 쪽에서 통용되는 문학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트형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EBS 같은 경우에는 강의료를 이렇게 내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문학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들도 공시 쪽 문제로는 이렇게 세트형으로 나온 문제들을 많이 구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고2 교육청 문제 이렇게 모아놓은 거 파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사다가 푸는 거 괜찮습니다. EBS보다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EBS 문제는 약간 지역적인 작품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중에서 조금 교과서 필수작이 아닌 것들도 고3들 때문에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EBS도 만약에 풀려면 차라리 고1, 고2 걸 푸세요. 고1, 고2 거에 교과서 필수 문학 작품이 많고 그리고 법원직에서는 고3 EBS용보다는 교과서 필수작인 문학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1번에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니까요. 표현상의 특징 선지는 먼저 이렇게 자문자답의 형식을 빌려 끊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례 나오나 끊고 비교와 대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용 잡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빗금을 그었는데 빗금 뒤까지는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절이 충족됐을 때 뒤에 효과까지 획득되는지 검산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 긍정발문이니까 선지 먼저 보지 마시고요. 1번은 왜 선지 먼저 봤죠? 아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 특징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와 윗글의 기억부터 리을을 견주어 보았을 때 여러분 그럼 이 보기는 저 위에 있는 본문 텍스트, 외적 텍스트죠. 그러면 기억할 빌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어떨 땐 보기를 먼저 읽는지, 어떨 땐 지문을 먼저 읽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어떨 때 보기를 먼저 보느냐. 보기의 관점에서 작품을 볼 때, 이런 식일 때는 보기 먼저. 하지만 얘는 지문을 읽고 보기와 비교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문 볼까요? 여러분 이 지문은요. 제 우월한 독해. 제 우월한 독해 책은 교과서 필수작이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직은 교과서 필수작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현대산문 부분에 수필을 예를 넣어놨어요. 지조론. 제가 지조론 넣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아 뭐 무소유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무소유는 제가 뭐 그때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무소유 너무 많이 출제돼서 이쯤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조론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원직에서 적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조론에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되게 하이라이트 부분. 여기 겹치는 부분, 뒷부분. 그 부분을 넣어놨고요. 얘가 더 길어요 지금. 그렇죠? 지문이 길고 대신 여러 문제를 묻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 빨리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속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과부나 호라비가 개가하고 재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기호 제시형의 문제를 보면 각 기호에 대해서 글쓴이의 태도를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됨. 그래서 기억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 여기면서도 누군가가 지조를 지키면, 절개를 지킨 걸 찬탄해요. 자 기억을 비판하진 않지만 절개를 지키면 찬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정조의 고기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지조도 마찬가지다라고 정조에서 지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남녀 사이에서의 정조와 지조는 유사점이 있죠. 그래서 유추된 거거든요. 그러면 유사해서 견줄 때는 그땐 비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여기서 지조에 대한 내용은 어때요? 자 이제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뭐야?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래. 몇 년도 사람이니? 자 이효진 나이설, 엄마 아빠와 동년배로 밝혀줘. 그래서 어쨌든 아이스케이크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 바람만 불면 단파축 장사로 간판을 바꾸는 것도 이게 당연하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을 비판하지 않은 것처럼 생활을 하기 위해선 이것이 당연하다만 하지만 이걸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변절자들이 이걸 자기 합리화하는 데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사람과 오늘날의 변절자는 대조됩니다. 자 그 다음 지조를 지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조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어가겠죠. 그러므로 지조의 매운 향기를 지니신 분들 얘기가 나와요. 그 예시로 신단재 선생, 그 다음에 한용훈 선생 일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례가 있죠? 그래서 사례 선지에 관련된 근거 여기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뭐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은 이 부분도 하나 있는데 한용훈 선생의 지조에 일화는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변절한 채남선이 찾아가니까 내가 아는 채남선은 이미 죽어서 장례 치렀다라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거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사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 뒤에는 당신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위의와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뎌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필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의 철양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책은담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선지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절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바로 뒤에 자답합니다. 자문 자답 절개를 바꾸는 것이야. 자 그래서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반향을 바꾸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게 변절이다. 일제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운동으로 바꾼 이가 있고 그런 분을 변절이라고 하진 않았다. 자 그러나 독립운동하다 친일한 사람 그 사람은 변절자다. 여러분 이거 되어줘죠? 자 그 다음 권력에 붙어서 벼슬하다가 야당이 된 이도 있다. 지주에 있어서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비난은 돌아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기억리은 특징선의 태도 부분에도 밑줄 잊지 말고 쳐주세요. 나머지 하나 협의 변절자 비난 불씨의 대상이 되는 변절자는 야당 전전에서 이탈해서 권력에 몸파는 변절자. 자 그 다음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최명길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예시 제시입니다. 자 사례 제시 나오죠? 자 그 다음 민족 전체의 일을 위해서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다면 그러면 변절자로 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예로 이제 여러분 말몽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조선어학회가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눈을 기죠? 그러기 위해서 창식의 명하는 신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족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더러움을 입은 것이니 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문자 답이 있었어요. 아까 찾았습니다. 근데 뒷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아니었죠? 뭐를 파악하려고 그랬지? 변절의 개념 정리죠. 자 그래서 뒷절 틀렸어요.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네 맞아요. 어느 부분? 아까 전에 단재 선생의 일화, 최명길의 일화, 조선어학회 사례. 그 다음 비교와 대조를 통해 여기서 친일하다 독립운동한 사람, 독립운동한다 친일한 사람. 이 사람을 대조를 하고 비교는 절개와 지조의 비교 부분도 있고요. 그걸 유출하고 표현하는 게 더 딱 들어맞는 표현이지만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부각한다. 자 그 다음 인용의 방법으로 책은담. 인용했죠? 자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읽으면서 풀어야 돼 읽으면서. 읽으면서 찾아주고 바로바로 확인해서 소거해서 이렇게 하나를 꼽아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변절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는 건 예전은 고닿는데 나중에 굽힌 건 아니죠. 그거랑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변절행위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비판받아야 된다 아니야. 모든 경우는 아니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변절자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지조는 장사꾼과는 다른 수준이다. 아이스케이크. 그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정 앞에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어도 지조는 지켜줄 수 있다. 아니죠.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보기와 윗글의 기업부터 리을을 견주어보라. 까마귀 눈비 맞아 흰듯 검다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자 이게 뭐냐면 까마귀는 이랬다 저랬다 해. 변덕스러운 존재. 근데 밤에 빛나는 달은 밤이 돼도 어두워지지 않아요. 한결같이 빛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결같은 지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명한 일편단심 고칠 줄이 있으랴. 그래서 한결같은 지조를 달에 이렇게 입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눈비와 눈비 맞아서 흰듯 검은 듯 그럼 까마귀의 시련이 이렇게 닥치면 변덕스러워질 수 있는 거니. 눈비는 부정. 그 다음에 기억은 자신의 주체적 신념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변절자다. 여러분 기억이 뭐였죠? 여러분 과부나 호랍이죠. 그들이 세 장가를 갖고 다시 제가 하는 어쨌든 다시 결혼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변절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눈비는 변절자라기보다는 변절의 계기가 되는 어떤 정황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야광명을과 니은은 지조를 지켰다. 여기서 니은이 뭐였죠? 네 신단재 선생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까마귀와 디귿은 절개를 바꾼 듯 보이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으므로 지교를 지켰다. 여기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디귿은 누구예요? 응? 네 야당이 되니. 그쵸? 그러면 이 사람도 지조를 지킨 게 아니죠. 그 다음 일편단심하지 않고 외부 상황 때문에 절개를 바꾼 리을은 네 조선어학회. 네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조선어학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절자가 아니죠. 왜? 어쨌든 어떤 민족적 사명을 위해서 겉보기로 그 더러움을 일단 견딘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지조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작품 정리는 제가 해설지에 다 넣어놨으니까 해설지에서 이런 거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박팽년의 시죠. 자 이제 다음 세트 보겠습니다. 문제 4번 5번 두 문제가 해당된 비문학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4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인데 긍정발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긍정발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왜? 괜히 여기 거짓말들 미리 봤다가 밀어주고 싶은 애 생겨요. 다만 이렇게 보니까 아 이 글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요것도 얘는 전개방식 얘는 내용일치나 일반추론 근데 둘 다 긍정발문이죠. 다 선지를 미리 보지 않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문에 들어가야 돼. 이럴 때는 선지를 미리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민주주의 특히 대중민주주의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나 그리고 대헌장 이후의 영국 민주주의는 귀족이나 특정 신분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체제였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민주주의 즉 모든 계층의 성인들이 1인 1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도 20세기 초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자 그래서 유럽의 또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도입도 19세기 말이었고요.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대중민주주의 도입은 훨씬 더 늦었어요. 그럼 이만큼 보고 결국에 민주주의 특히 대중민주주의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근거죠. 나머지는. 자 그러니까 주제를 위한 요약일 땐 저기만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문단에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라는 건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자 그럼 얘네들은 특정 이런 거 귀족이나 예전에는 귀족이나 특정 신분계층만 누리다가 나중에 여기서 1인 1표의 투표권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시작됐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언제 20세기 초나 돼야 여자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본격적인 민주주의도 19세기 말이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끊어서 나머지는 더 늦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빨리 다시 인지하기 위해서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 자본주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자본주의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자본주의 얘기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개인 소유권의 인정이라고 본다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오래됐죠. 왕이 국가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여겼던 절대군주주의 시대에도 상업할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보통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1776년 이 해는 미국이 독립하고 애덤 스미스의 국불원이 출간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랑 여기를 연결해 주세요. 그냥 자 그래도 같은 시점이니까요. 분명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점에 대한 얘기는 있을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아나톨 칼레츠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그래서 여기 대중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제대로 결합하여 발전을 서로 도와왔다. 라고 했대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 경영시대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등을 거쳐 지금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체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긴장 상태에서 지문을 읽고 기억하기에는 아 이거보다 더 읽으면 나 똑바로 기억 못할걸? 싶은 시점일 거예요. 지문의 량을 보면 한 절반 정도? 약간 3분의 1 정도 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더 읽을지 말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체제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결합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논쟁거리들을 끌고 들어가죠. 그럼 저라면 여기서 멈추겠어요. 이런 논의를 보기 전에 선지를 한 번 찍고 돌아오는데 4번은 안 돼. 왜? 글 전체를 읽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거. 5번을 봐야지. 4번은 글 전체를 다 보고 보는 거고 5번에 대해서 중간 처리합니다. 완벽한 형태의 대중민주주의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어때요? 네 여기서 20세기 초에야 여성 투표권이 생겼죠. 그래서 땡. 자 그 다음 여기 2번 현재 소수의 나라만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체제를 갖춘다? 아니죠. 요즘엔 대부분이 결합체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에 보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그 해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통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둘째 문단에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답안은 이미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권력 분배에 대해 결국 같은 장점을 가진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답안이 이미 나왔지만 권력 분배라는 걸 잡고 나머지 파트를 읽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뒷부분 안 읽은 거 볼게요. 그런데 이 두 체제의 결합은 사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레스터소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살파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 분배 여기 나왔다. 자 적절한 권력 분배에 대해 매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1인 1표라는 자 정치 권력의 완전한 분배가 좋다고 믿는 반면 이게 민주주의죠. 다른 하나는 경제적 비적격자를 몰아내자 라고 생각할 거다. 적자생전과 불평등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랑 자본주의가 지향점이 권력 분배에 대해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몇 번 5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땡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는 끝났어요. 4번을 위해서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도 돼? 빨리 읽어도 되지. 왜냐하면 상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 자체를 묻는 건 5번이고 4번이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개 과정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읽을 때 좀 더 속독화되 이 글의 프레임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하나 보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가 나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어떻게 잘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19세기 이후에 번영을 이루어왔을까? 그럼 이 부분부터 상호작용 어떻게 잘 결합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왔을까? 그래서 레스터서로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시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죠. 이 부분이 인용됐죠. 자 그 다음 칼레츠키는 이와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 명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인용.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열거했나? 아니죠. 문제점을 열거하는 거 아니고 역시나 대안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절충했다? 여러분 절충했나요? 각각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했지 절충된 적은 없어요. 새로운 결론도 내민 적이 없습니다. 글쓴이는 각각의 의견만 보여줬을 뿐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해 그렇지 이게 이 글의 중심화제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딱 적합한 데까지만 이야기를 했죠. 결론은 도출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여러분 공통점만 나왔어요. 뒤에 둘이 얼마나 지향점이 다른지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체제가 결합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단계적 서술도 아니고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6번부터 7번 또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트 푸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수능에서 10년 있다 왔잖아요. 수능은 다 세트죠. 그래서 수능 쪽에 있다가 공시형 독해를 수업을 할 땐 훨씬 수업이 단순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트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게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시는 주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문제 한 질문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세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강의는 그다 별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직이나 법원직이나 소방직이나 국무원일 때는 세트형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실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실전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봅니다. 자 6, 7번이 다른 작품이잖아요. 문학 세트형이죠. 요즘에 일행직에도 문학 세트형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여기서 두 작품이 아니라 세 작품이다. 가나다. 가나다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 하나 있고 근데 이때 여러분 이때 선지가 내용상에 대한 것인지 표현상의 특징인지를 보고 표현상의 특징은 잡아야 돼요. 왜? 문학을 풀 때 지문을 읽기 전에 선지에서 요구하는 표현상의 특징, 전개 방식 이런 거는 미리 알아야지. 안 그러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주제 파악이 힘쓰게 되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이나 전개 방식은 신경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풀 때 계속 봐야 돼. 작품을. 그럼 작품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왜곡을 해요. 그래서 작품은 만지작거리면 만지작거릴수록 망가져. 그러니까 선지에서 미리 가져가야 될 건 캐치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시상 유발을 무엇이 시키나 비유 표현. 그 다음에 그리움. 그 다음에 과거 경험. 사실 여기서는 내용 말고 표특만 잡으면 비유가 있는가 과거 경험이 있는가 이 정도 신경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여기 보면 보기는 시의 감상과 수용을 위한 학습 목표를 정리했다. 이를 적용해서 나다를 해석하라. 그럼 가는 빼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다를 보고 나서 풀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표현상의 특징 문제 같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선지 보지 말고 보기를 보세요. 그래서 시어, 전개과정, 어조, 그리고 같이 모임이 이런 것들은 근데 미리 캐치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에서 봐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작품은 3개나 되는데 문제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2개가 복합형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가나다를 한꺼번에 읽고 선지로 가야지 못해요. 가 보고 가 선지 처리하고 나 보고 나 선지 처리하고 다 보고 다 선지 처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 볼게요. 백석의 여승입니다. 우월한 독해 들어있죠. 그거 보세요. 교과서 필수작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래서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자, 화자 그러면 내가 여승을 바라보는 관찰자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거는 여승의 심정이 아니라 나의 심정입니다. 나는 여승을 보고 서러워졌다. 왜 서럽나 하고 뒤에 봤더니 그 여인의 과거를 짐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정판 금정판이 금광이죠. 나는 창백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삽니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그때 울고 있었어요. 섣불같이 나간 지하비는 기다린 지 10년이나 지났고요. 지하비가 돌아오지 않아서 또 어린 딸은 조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고 그래서 지하비는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지하비를 찾으러 금광판을 옥수수 팔며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 같이 데리고 다니던 어린 딸이 어느 날 죽었고 그래서 산꽝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기 뭘로 유명해요? 이거 감정 2부로 유명하죠? 여러분 근데 이건 문학 수업이 아니야? 문풀 수업이야? 이럴 때 제가 예를 다 해석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수업은 3시간짜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산꽝도 서럽게 운 슬픈 날 여기서의 슬픔은 누구의 슬픔? 이 여인의 슬픔을 감정이입한 거고 산절의 마당끼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물방울같이 떨어졌다. 눈물방울과 함께. 그러면 눈물을 흘린 건 누구? 여인이죠. 그럼 여인이 딸아이도 잃고 자, 돌아오지 않는 남편 찾으러 딸과 돌아다니다가 딸아이를 잃고 비구니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비구니를 본 내가 어? 금광에서 옥수도 팔던 여자네? 어? 근데 왜 비구니가 되었을까? 그 여자의 사연은 이랬겠지를 추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과 상관이 있죠. 자, 그럼 비유적 표현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산꽝이 서럽게 울었다. 산꽝이 의인화됐죠. 자,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선지에 나왔던 비유 찾고 그 다음에 과거 경험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가에 대한 질문지를 처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상을 유발했지. 여승이. 그 여승을 보고 내가 생각에 빠졌거든. 여승. 비유적인 표현 의인화. 산꽝도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모모와 같이도 있어. 자, 여기 보면 지교법은 어디에 있었어요? 옛날같이 늙었다. 그 다음에 또 가을방같이 차게 울었다. 섣불같이 나간 지하비. 그쵸? 또 뭐 됐네요. 이렇게. 지교법도 비유법이니까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형상하였다. 그러면 화자가 그 여인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이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와 다에는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여러분. 내가 여승이 그리워요? 아니죠. 그래서 여승이 안타깝지. 그래서 여기 가는 연민이 정확한 감정이에요. 화자는 여승을 연민하고 그리워하진 않아요. 그럼 답 나왔어. 답 몇 번이에요? 3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과정과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알아야지. 알아요. OX를 할 줄 알아야 빨리 끝나건 말건 하지. 뭐 빨리만 풀면 뭐하나? 틀리면. 사실 그리고 여기서 3번에 이게 가의 감정인 화자가 연민한다. 그리고 여승을 그리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결국에 문제가 풀리죠. 그 다음 이제 답안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나 작품으로 갑니다.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자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그러면 그 아비새가 못 위에서 잤다는 거죠.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봅니다. 아비 제비요. 눈이 왜 뜨거워요? 눈물이 그쵸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암동 버스정류장 흙바람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한 사내 아비죠. 그래서 아비라는 공통점으로 제비와 엮이는데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해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어미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선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면서 씁쓸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를 마중 나와서는 그래서 그 사내의 마음을 화자가 추측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그러면 이 시도 화자가 관찰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관찰하는 대상은요. 제비랑 종암동의 그 사내 그러면 사람도 보고 사물도 봤죠. 자 그다음 그래서 굉장히 되게 가족을 사랑하지만 능력껏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버지를 바라보는 화자의 연민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번이 나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지금 나와 관련된 선지는 4번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답은 3번으로 나왔습니다만 얘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화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나를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을 만나본 거 말이에요. 여기서 종암동 버스 정류장 그리고 여기서 이 남자를 바라본 것에 대해서 창백했던가요 이런 과거시대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자가 사내는 아니에요. 화자는 사내를 바라보는 관찰자지만 그 사내를 봤던 때가 과거였던 거야. 그래서 화자가 사내를 본 과거 경험 즉 관찰 자체가 과거여도 이 화자의 경험이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 화자가 관찰자로서 과거에 봤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7번에서 나에 대한 선지는 지금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럼 내용 볼까요? 여기서 1번 자 못과 반쪽난 달빛은 고달픈 삶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보면 집판체가 제대로 없죠. 자 그다음에 못 위에서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는 어린 시절의 화자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종암동의 한 사내 이러고 나오는데 이게 그럼 화자의 아버지인가? 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떠올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근거도 없으니 이런 선지는 보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을 땐 확실히 이런 걸로 시간을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얘는 맞아 알겠어 근데 얘는 그럴 수 있나? 싶겠지만 틀린 건 아니니까 왜? 저 제비가 아빠는 아니야 하지만 저 제비 그렇다고 종암동의 그 사내도 화자의 어린 시절의 아빠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니라는 증거 있어? 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보고 아버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니 절대 한 대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달을 볼게요. 자 어머님 제 예늘곱살쩍 겨울은 자 여기에 화자 나오고요. 저의 예늘곱살쩍 겨울은 목조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누러대던 외풍 탓으로 추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추웠어요. 벌벌 떨었고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었죠. 자 오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그런 추억으로 가슴이 아파. 자 마음이 아파. 그러면 과거 화자의 경험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 선지에 다도 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를 품어주던 그 아버지의 가슴이 이제는 한 존 뼛가루로 사가 아버지 돌아가셨네요. 그죠. 자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그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이 되셔가지고 자 그래서 얼음이 되어서 밑에 있는 여린 물살들이 지나가라고 덮어주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 어릴 적에 아버지처럼 한강의 얼음이 그 안에 있는 물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강교를 지나다가 얼어붙어 있는 한강의 얼음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라는 건 진짜 이 얼음이 아빠는 아니지만 얼음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흘러가는 물살이 자기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이었고 자 그럼 아버지에 대해 그리운 마음을 잔뜩 담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사물이 시상을 유발했다. 자 영화의 한강교에서 바라본 한강의 얼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떠오른 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얘는 맞아요. 근데 얘가 틀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에 화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슴에서 이렇게 잤던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오오 그 다음 여기서 3번 음성상징어인 음성상징어가 뭐냐면 의성어 의태어예요. 꽝꽝과 말줄임표에 사용해서 나약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어조가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디귿 보세요. 여기서 꽝꽝 얼어붙은 등으로 그럼 이게 나약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식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이런 걸로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나약해서 꽝꽝이란 말을 썼겠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얼어붙은 이죠. 자 그래서 이 꽝꽝이 연약해 보이는 걸 드러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약한 인간의 대안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맞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뭐 아버지를 연민했을 수도 있지만 저 꽝꽝이 그러기 위해 등장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얼어붙은 잔등으로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립고 자 그 다음 여기 작품 해설도 해설지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을 역순행으로 썼다라는 게 이 여승의 가장 중요한 면이죠. 그 다음에 못 위에 잠입니다. 그래서 제비의 모습에서 유추해서 사람의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의 역할까지 자 그 다음 결빙이의 아버지 이거는 사물을 보고 그래서 제비를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또 혹은 여기 얼음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그래서 수능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작품을 이렇게 세트로 묶을 때 주제가 유사한 걸 묶는 경우도 있고요. 형식이 유사한 걸 묶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트를 묶어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내죠. 자 그 다음 8번 9번 지문입니다. 자 8, 9번이 어떤지 먼저 보죠.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전개상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봐야 되겠죠. 자 긍정발문임에도 불구하고 표특이나 전개방식은 미리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태도변화 그 다음에 대립적 의미의 시어들 그 다음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의성어 의태어 그러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야 돼. 소리 흉내도 나오고 모양 흉내도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나중에 확인 그 다음 여기서 9번에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인데 이건 내용이니까 먼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9번 중에는 8번 선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공통점을 물었기 때문에 가 보고 가에 충족되지 않는 걸 지워버려.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나에서 입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보겠습니다. 김수영의 풀이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의 나부격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럼 지금 풀이 울죠. 눕고 울어요. 그럼 시련 여기서 동풍은 시련이니까 마이너스 비도 마이너스 울었어요. 자 그리고 누웠어요. 근데 바람보다 더 빨리 해서 능동성이 생겨요. 그리고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나요. 이건 극복이란 말이지. 자 날이 흐리고 그리고 풀이 누워요. 발목까지 발밑까지 누워요.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먼저 웃고 자 그 다음에 눕는다. 그럼 그 뒤에 생략된 게 뭐예요? 일어난다. 혹은 일어나서 웃는다.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풀의 끈질긴 생명력. 시련을 겪어도 그래서 맞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을 했고 표현상의 특징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 비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풀은 어때요? 이 시련을 겪는 민중이죠. 그래서 풀은 화자가 긍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풀 이거는 이제 긍정 동풍바람 부정 이렇게 봐서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의 변화라고 했지만 여기서 화자의 태도가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화자가 나는 이렇다라고 하다 생각 바뀌었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에서 대립적 의미의 시어는 있고 그 다음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 청자라고 했는데 청자를 시 속에서 예를 들어 어머니 뭐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도 보셨죠. 그래서 결빙의 아버지를 보면 어머님을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독자를 청자로 상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독자를 청자로 설정했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체라고 해서 존대하는 거 있죠. 아까 전에 모두의 잠 그거는 독자를 청자로 상정해서 경어체를 쓰잖아. 계속 존댓말을 쓴다고 그걸 이야기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작품에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빼고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의성어 의태어도 없습니다. 답 나왔어요. 이럴 땐 그럼 이제 나를 보고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2번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본 시점에 지금 자 9번에 대해서 9번의 기호 기억이 풀이잖아요. 그럼 풀에 대해서는 끝냅시다. 풀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은이지만 기억만 생각하세요. 기억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다. 여러분 기억이 풀인데 그쵸. 얜 땡 기억과 니은은 화자가 같이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맞아요. 민족. 생명력이 있는 그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거는 이렇게 해두세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성찰하게 만든다. 화자가 과거를 회상 성찰하는 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니까 기억에 대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은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기억은 이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은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풀은 화자가 생각하는 동풍이나 비를 몰아오는 현실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달리라고 했는데 기억은 그걸 해내죠. 오히려. 네.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답은 지금 2번이 나와요. 역시나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나 시를 봤을 때 할 일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럼 박투진의 해입니다. 게다가 이 작품도 아는 작품이야. 지금 우월한 도쾌 안에 다 있어. 지조론. 그리고 여기에 풀, 여승. 지금까지 우월한 도쾌 책에 바깥에서 나온 거는 모두의 잔밖에 없는데 제가 뭐 고해됐어요. 자, 그래서 법원증은 엄청난 적중률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아 소사라 해아 소사라 말각해 새 있은 얼굴 고운 해아 소사라 그러면 해를 원하죠. 화자가 해를 원하니까 해 플러스 거기다가 자, 여기서 문학의 배경 지식을 약간 넣어보세요. 뿌려. 자, 박투진은 청록파 일제강점기 그럼 그가 소망하고 갈망했던 해는 광복일 수 있음까지 가잖아. 그러면 답은 끝났죠. 그래서 니은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진 것 그래서 해아 소사라 소사라 말각해 씻은 얼굴 고운 해아 소사 어둠을 살라먹고 소사 어둠은 싫어 달밤 싫어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 싫어 아무도 없는 들에 달밤 나는 싫어 너가 오면 나는 좋아 그쵸? 에뛰고 고운 나를 누려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대립적 의미의 시어들 해, 긍정 아까 전에 제가 마이너스 친 게 뭐예요? 어둠과 달밤 자, 그래서 2번 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니은도 해아 소사라 화자가 원하는 광복 독립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요거 작품 해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10번입니다 자, 그러면 세트 자, 다음 시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트가 아니야 10번 문제 단독 문제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지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하나여도 시선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 배경이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어에 대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반성적이고 미래지향적 어조가 있는지 어조는 태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나는 시인이네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서 학생이에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를 들으러 가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남의 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밤에 내 인생에 대해서 되돌이켜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뭘 바라고 여기서 혼자 이렇게 가라앉고 있지? 라면서 우울한 실토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니,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인으로 살긴 어렵다는데 난 여기서 배부르게 일본에 유학 가서 공문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육첩방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 긍정,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아침이 되면 어차피 환해질 텐데 그때까지는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립적인 상징적 시어가 있죠 자, 그 나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악수한다 내가 둘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적극적 자아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나 적극적인 나 그리고 이 적극적인 내가 소극적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 기운을 내, 힘내, 아침까지 기다려 그죠? 우리나라 광복이 될 거야 라고 했겠지, 윤동주 그래서 아는 작품이 많을수록 훨씬 더 속독할 수밖에 없고 다만 판단도 빠르고 여러분 이것도 우월한 독해 들어있죠 교과서 필수작품 다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10작품 나오면 10작품 중에 하나 정도만 교과서 바뀌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필수작품 정리한 문학 강독 수업 같은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시선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컵, 강단, 키보드, 마우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시적으로 화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뀌면 우리가 시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은 어떤 내가, 화자가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저거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죠 과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판단도 해보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시공간은 시간은 밤 공간은 남의 나라의 육첩방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상징적 의미의 어둠과 그리고 등불 그리고 아침 그 다음 반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조 내 인생은 반성하면서 그래도 최후의 나와 악수하는 나 그래서 미래를 기다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12번, 13번 세트여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보고 1번, 시대적 배경을 규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번, 동음의의어 소리와 기호는 같지만 뜻이 다른 그 다음에 3번, 말과 행동을 통해 4번, 의인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부정발문이지만 내용이니까 패스 13번은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인데 긍정발문 패스 그래서 문학 세트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전개방식만 선지를 캐치하고 들어간다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호질이에요 우월한 독해 들어있고 자, 그리고 교과서 필수작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 많은 지문을 막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확 어느 부분이지 내가 알고 있는 호질 부분의 전문이야 아니면 일부야 이것만 판단하면 될 거예요 자, 앞부분에 줄가리 북각선생이라는 명망 높은 선비 저기 선비 근데 젊은 과부랑 통정하려다가 그 자식들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기가 이름이 높은 선비이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볼까봐 그래서 도깨비인 척하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똥꾸덩이에 빠졌어요 그 똥꾸덩이에서 기어나왔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죠 그때 호랑이한테 잡혀먹을까봐 자, 이제 북각선생이 누구의 비위로 맞춰요 호랑이 비위로 맞추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죠 아이고 그 선비 냄새 참 구리다 자, 누가 하는 말 호랑이가 하는 말이요 이럴 때 체크하세요 범이 그래서 북각선생을 욕하죠 자, 북각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기어나와서 아랜다 범님의 덕은 참 지극합니다 그러면서 알랑방구를 낍니다 자, 그러자 범이 꾸짖는다 그래서 호질이잖아 호랑이가 질책하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전에 듣기로는 유란 유라더니 동음 이유요 그래서 유학자는 뭐래요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유는 유란 이거 혹시 모를까봐 여기다가 어, 그거 넣어줬는데 밑에 그쵸? 이것도 원래 시험지에 있던 거예요 한자 유와 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예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음이의어로 언어 유의를 한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자, 그래서 유는 유라더니 하면서 유학자에 대해서 언어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평소에는 온갖 세상에 나쁜 이름을 다 끌어다 모아 그래서 제멋대로 내가 내게 갖다 붙이더니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는구나 자, 그러면서 천하이치는 하나다 그러면서 범이 악하다면 너는 더 악해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혼줄을 내주죠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따로 없다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지 않겠는가 라면서 인간이 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북강 선생은 자리로 옮겨 부복해서 배를 깔고 엎드려서 자, 이렇게 머리를 세잠 조아리며 자, 맹자 일러스대 비록 악인이라 하더라도 목욕 제기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 했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자, 북강 선생이 숨죽이며 명령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없길래 고개를 들어보니 먼동이 터고 범은 없었다 이때 새벽 일찍 밭갈러 나온 농부한테 이 꼴을 들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른 새벽부터 들판에서 뭐하십니까? 그러자 엄숙하게 성현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안이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탑다 해도 조심스레 닿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농부 앞에서는 또 허세를 부려요 범님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끼다가 자, 그럼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랬나요? 없죠? 나머지는 다 있어 자, 유는 유라더니 그러면서 유학자를 풍자했고 욕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언어유희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북강 선생의 말과 행동이 주로죠? 어, 그리고 호랑이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호랑이도 범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화 범을 의인화하여 이렇게 유학자들의 위선 표리부동함을 비판한다 자, 그 다음 12번 여기서 1번 범은 인간이 말로는 선을 권하지만 악을 일삿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에 있다 하다가 이제 뒤에 인간의 악행은 그칠 줄 모른다 너희들은 말로만 선하자라고 하면서 인간의 악행이 끝이 없다 이 부분 그 다음 2번 북강 선생은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도 두려워서 도깨비인 저 귀신처럼 다리를 한쪽에 걸고 낄개거리면서 가죠? 그 다음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아첨하는 북강 선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네가 온갖 나쁜 말로 나를 욕하더니 근데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 4번 북강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며 이제 이 목숨을 구걸했다라고 했는데 비교하면서 한 게 아니라 범의 본성이 더 어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북강 선생이 하는 게 아니라 범의한 얘기예요 그래서 범과 인간을 비교한 건 범이에요 북강 선생은 그냥 살려달라고 아첨만 했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범의한 일이다 이 부분은 맞아요 범에게 목숨을 구걸한 건 맞아 근데 이걸 범의 이야기한 부분에 나오죠 자 그 다음 13번 자 기억 본심을 숨기고자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심을 숨긴 적이 없어요 범이 범은 본심을 숨길 생각이 없고 상대에게 거부감 드러낸 건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범이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상대가 따르도록 강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북강 선생을 비판했죠 그 다음 디귿 부분에서는 농부가 북강 선생이 뭐라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거죠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줄 안 거죠 착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황이 바뀌자 비굴함을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린다 딱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죠 눈앞에 있는 게 호랑이가 아니라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농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 자 북강 선생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표리부동과 같은 의미인 양두구육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과 같은 말이에요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기 자 그 다음 자 이제 15번 세트 보도록 할게요 현대 운문입니다 15번 16번 17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5번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표특도 있는데 여기서 가에 대해서 태도 예찬 그 다음에 2번의 종교적 색채 그 다음에 3번의 구체적 경험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은 가와 달리 부분 괄호 쳐놓고 구도적 자세 이런 것들을 잡고 들어가서 확인이 되면 뒷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도 성립되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가의 A를 다음 조건에 맞춰 새롭게 바꾸겠다 여러분 이때 조건을 제가 미리 보지 않는 이유 자 본 지문을 조건에 따라 바꾸겠다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7번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일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가에 해당되는 게 뭐뭐예요 가에 해당되는 거 기호 기역, 니은이죠 자 그러면 이 둘은 가 본 시점에 처리하고 그리고 이 둘은 나 보고 처리하고 이렇게 근데 16번은 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15번에 가에 대해서 OX 그 다음에 17번에 1, 2번 선지 OX 그 다음에 16번 풀고 그 다음에 나 보고 이제 15, 17 마무리 이렇게 풀어야 돼 이해 되세요? 이거를 세트를 볼 때 발문 보고 순서 디자인해서 지문에 진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치입니까? 자 이거 한용훈 시인의 누구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탑의 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읽으면 안 돼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만큼 읽어주는 건데 보시면 누구의 발자치예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누구의 입김이에요? 누구의 노래예요? 누구의 시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 누구가 더럽게 궁금하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냐 부정적인 태도냐를 그 누구와 매칭을 하는 대상으로부터 추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이게 누구의 발자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 누구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지루한 장마 끝에 지루한 마이너스 무서운 마이너스 그럼 이것에 터진 틈 그럼 여러분 지루한 장마 무서운 검은 구름 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면 지루하겠어? 무섭겠어? 아니죠 그러면 이 푸른 하늘이 플러스니까 누구의 얼굴도 플러스겠지 어 그럼 누구는 플러스구나 이렇게 향기가 나고 말이야 그쵸? 그리고 누구의 노래예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끝없는 바다를 밟고 연꽃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며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누구의 시예요? 일단 누구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인 태도로 갈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럼 아까까지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갈망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렇게 해서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 이게 뭘까? 타고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된대 역설법 그리고 기름이 되면 다시 탈 수 있네 그럼 무한히 타오르는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 내 가슴은 다 탄 것 같아도 계속 탈 수 있어 그래서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나는 겸손하게 약한 등불이지만 누구를 좋아 않을까? 누구를 지켜드릴게요 누구를 기다릴게요 이런 복종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한용훈의 알 수 없어요도 우월한 독해 필수작품이죠 자 교과서 필수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교과서 필수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처음 봤으면 그게 문제지 지금 문풀 시점에 이 작품들을 처음 보는 것 자체가 문학 수업이라든가 문학 어떤 필수작품 집이라든가 책을 보지도 강의를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여기서 1번 가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 맞아 누구를 예찬하고 있어 자 그 다음 2번 가해는 종교적 세체와 명상적이고 관념적 분위기 누구를 갈구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종교적이라는 증거는 없지 않나? 이러지 마세요 종교적이라는 걸 넣었을 때 가능 가능이면 이거는 그럴 수 있어잖아 문학은 그럴 수 있다면 오를 줘야지 자 왜 부정발문이니까 절대 한 대를 찾아야 되거든 좋아 자 그 다음에 가와 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와 달리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 있다 그럼 구도적 자세는 가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찾고자 하니까 근데 사물이 지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거 있지 노을이라든가 오동잎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 오동잎은 사물 맞지? 뭐 이런 거 있죠? 신의 물 이런 것들을 누구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와 달리라고 했는데 가도 이걸 충족하거든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답안은 4번일 것 같은데 넘어가고 나머지 선지 보고 얘기하죠 17번 자 기억 리을 중에 1, 2번만 볼게요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 님의 존재를 형상화한다 그래서 님에 대한 화자의 외경심과 신비감 외경이 뭐냐면 너무 좋아서 두려워 너무 존경해서 두려울 정도야 그래서 나보다 위로 보는 게 무서울 정도 나보다 위로 보는데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어떤 숭고한 대상을 보고 느끼는 굴복하고 싶고 자신이 그것에 비해 한없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그래서 외경심은 긍정적인 대상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군인데 무시무시해 그걸 외경심이 든다고 하진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대상 중에 두려울 정도의 존경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님이 부재하는 암담한 현실을 지키기 위한 자신, 자기의 희생 님이 올 때까지 뭐 누구의 밤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구도의 자세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님을 위해 내 등불을 켜놓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에 가의 A를 다음 조건에 맞춰 새롭게 바꾸겠다 처음과 동일한 감각적 이미지 자 그럼 가의 A 파트가 뭐였어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노래는 청각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의문형이고요 그러면 청각적인 이미지를 쓰고 어조나 표현기법의 의문문이요 자 그럼 여기서 1번부터 4번에서 청각적인 거를 골라볼까? 자 여기서 1번 시각 풀꽃 이슬, 풀꽃, 시각 의문문은 맞네 그 다음에 강렬한 여름의 쌀 아래 널티나병 가지를 들여 널티나병의 시각 자 그 다음에 푸른 하늘, 흰 구름 그 다음에 또 그림 이런 것도 시각 자 그러면 뭐만 청각 어 여기서 어 이것도 어 그리고 여기서 신비로운 소리 나오네 오케이 청각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단순하네 이거는 감각적 이미지 중 뭐예요? 이거니까 그리고 말 끝에 의문형은 모든 선지에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결정적으로는 청각찾기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 작품을 보고 아까 전에 결정 못 내린 문제들의 정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를 보시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그래서 여기에 의인화된 산이나 마을이나 바다가 나오고요 큰 산 작고 큰 산 작고 큰 산 그 다음에 마을들 그 다음에 바다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안주머니들과 소주도 마시고 자 그리고 피난민 신세타량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그 뒷골목에 들어가서 지린내 땀내도 맞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다양한 지금 경험을 열고하고 있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그러면 아까 자연을 볼 때는 세상살이를 다 할 것 같더니 다 할 것 같아서 만만해 보였어 근데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를 보니 아 복잡해 시끄럽고 심란하고 자 지금 혹시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면서 반성과 성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 세상을 대조하고 이로부터 성찰을 하고 깨달음을 촉구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에 대한 거 볼게요 나에는 화자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삶을 너무 근시한 쪽으로 살거나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닐까 자연처럼 좀 묻어나게 살 수 없나 자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도 이걸 한다 그랬죠 그럼 답 아까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도 볼까요 구도적인 자세로 사물이 지니 의미를 새롭게 여기서 앞부분에 자연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이게 충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5번에 4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일단 가는 지금 해설에서는 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었는데 가는 구도적인 자세 맞고 그 다음에 사물이 지니 의미 누구의 입김이나 누구의 노래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가는 가와 달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선제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나는 충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땐 구도적인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사물이 지니 새로운 의미를 꺼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15번의 해설이 약간 반토막이라서 그래서 정답 해설지에 가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선지였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17번 아까 16번은 풀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3번 4번 보죠 산 아래의 부정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탈속적인 공간에 대한 동경 그럼 아 인간 세상 싫어 그럼 나는 산으로 다시 갈래 난 자연인이 될 테야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세상에 인간 세상 나를 포함한 인간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까 좀 더 잘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자연이 짱이야 자연으로 갈래 이런 속세를 떠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안타깝게 여기는 건 맞지만 탈속적인 어떤 욕구를 지녔다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그 본질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복잡하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라는 교과서 필수작과 그리고 나 작품은 조금 희귀작이죠 그래서 신경림 시인의 장자를 빌려 신경림 시인의 작품 중에 교과서 필수작은 뭐 농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농무 말고 우리 우월한 독해의 농무 말고 뭘 더 실었었지 두 작품을 제가 실었었는데 너무 많은 작품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모의고사에 넣었던 거랑 우월한 독해에 넣었던 거랑 좀 헷갈리는데 내가 사는 날 애워싸고 그래서 내가 방황을 할까 아니면 정착을 할까 고민하는 시가 있는데 작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신경림 작가의 작품은 그 두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자 뭘까 아 맞아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났어요 목개장터요 우리 조교님이 찾아왔어 신경림 시인의 목개장터와 농무가 제1 교과서에선 필수작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론문법과 규정이 등장하네요 자 여기서는 문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론문법의 품사 파트예요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관형사를 골라 묶으라 관형사는 채연 앞에서 채연의 뜻을 분명하게 제안하는 품사 관형사는 채연을 꾸며주면서도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즉 용언처럼 활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 예시를 볼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때 무슨을 바꿔서 표현하지 않죠 무슨 무슨다 뭐 무슨고 이런 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다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뒷말을 꾸며주는데 뒤가 명사죠 지금 그래서 채연을 꾸미며 활용하지 않고 조사를 무엇도 받지 않는 그런 관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서 빠른 같은 경우는요 왜 안 되느냐 빠르다 빠르고 빠르지 활용이 되죠 활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척은 부사 무척 마음을 꾸미는 게 아니라 무척 들어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빠르다는 빠르다는 현용사 무척은 부사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름답다죠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 그래서 요것도 현용사 그렇죠 자 그 다음 19번 20번 21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에서 선지를 미리 봐야 되는 문제는 없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9번이 형식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선지는 먼저 볼게요 자 문답과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 문답 사례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그럼 체험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변화하는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4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분류 자 그 다음 20번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맹자의 생각의 긍정발문 이거는 선지 먼저 보면 안 돼 그 다음 21번 문제 생김새만 보세요 그래서 윗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탐구해보자 맹자가 생각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목 그래서 찾고 맹자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찾고 이게 뭐를 찾아야 되는지 알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19번엔 선지 가져가고 21번엔 요표 가져갑니다 자 그럼 지문 볼게요 여러분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긴데 그러니까 중간 처리를 안 하면 안 돼 그 어떤 사람도 이거를 다 읽고 다 기억해가지고 선지 보면서 한 번에 풀어내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움직임이 깔끔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맹자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법령을 정비하여 물색틈 없이 잘해나가는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의염치와 효재충신 등을 채득 실천하도록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나란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것이 자발적 협조 그것이 나라 다스리는 데는 더 좋다 그래서 법령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보단 자발적인 협조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령을 정비해서 물색틈 없이 잘해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그와 대저적으로 예의염치와 효재충신들을 채득 실천하도록 잘 가르치는 정치를 하면 그 인호함에 간복하여 위정자를 사랑함 법령을 잘 다루어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재물을 거두어들이는데 성과를 올리게 되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좋아해서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다 밑줄 갔어요 더 나은 방안에 친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 방안을 나쁘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더 우월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금 맹자의 어떤 관점을 얘기했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인 도웅이 맹자께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하였다 순이 천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밑에 고요 뭐 이렇게 하고 형벌 세운 자 법 세우고 자 가 사사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받아보던 재판관인데 자 어쨌든 순에 부친 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고요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법을 엄격히 하였던 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맹자는 간단하다 살인죄를 범한 고수를 체포할 따름이지 그 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자 도웅은 맹자께 따져물었다 그렇다면 순은 천자의 위에 앉아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부친의 체포를 금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순이라 한들 어떻게 고요가 자기 부친 고수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요는 그가 전해받은 대법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순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순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기가 차지했던 천하를 헌 집심 버리듯 버리고 자기의 부친은 고수를 등에 업고 도망쳐서 바닷가로 피해가서 살며 죽을 때까지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지난 날에 차지했던 천하 같은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순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 맹자는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 있으면서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효를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버리는 이걸 우월하게 보는 거죠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어디에 체크하는지 아시겠죠 맹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맹자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나라에는 백성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토지와 곡물의 신이 다음으로 귀중하며 그럼 여기 백성의 짱 임금은 사실상 그 비중이 가장 가볍다 따라서 반리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그들이 좋아하면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천자의 마음에 들어 그가 좋아하게 되면 한 나라의 제후가 되고 한 나라의 제후의 마음에 들어 그가 좋아하게 되면 그 나라의 대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백성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 맹자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인자하지 않고서 한 나라를 얻어 제후가 된 자는 있었지만 자 인자하지 않고서 온 천하를 얻은 자는 없다 그래서 이건 한 나라를 얻은 제후보다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온 천하를 얻으려면 인자해야 돼 자 그 다음 선왕은 물었다 탕은 거랑의 신하였고 무왕은 주왕의 신하였는데 이들과 같이 신하인자가 자기 임금을 죽여도 좋겠습니까 자 그러자 맹자는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죽인다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이름은 말할 것도 없다 무도한 짓을 해서 인을 손상시키는 것을 적 흉포하다 하고 잔인한 짓을 해서 의리를 손상시키는 게 잔 잔악하다 한다 이렇게 흉포하고 잔악한 인간은 이미 천하만민의 부모로서 사는 천자가 아니고 단 한 명의 단순한 사내이다 저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사내의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무왕이 자기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자 누군가를 죽여서 흉포하거나 장악한 일을 했다면 천자가 아니라 한 명의 단순한 사내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내인 주 왕이 아니라 이미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음은 임금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내의 죽음이다 자 그래서 한 사내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무왕의 행동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왕은 임금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놈을 죽인 거다 이렇게 무왕을 옹호합니다 자 그럼 자 19번 문답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사례를 근거로 들고 혹은 아니면 질문 자체가 상황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답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말이 딱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 중간에 뭐 나머지들을 짚지 않은 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데 상황 질문을 계속하고 그에 대해 맹자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읽어봐야 돼 맹자는 임금이 포악하고 무도하여 백성을 해치는 경우는 통치자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금을 벌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본 게 금방 읽은 거 왕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놈을 죽인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 글에서 이 1번의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왕장구 하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제자들이 지문 배치할 때 이쯤을 풀 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준 거 아닐까 그래서 정답을 굉장히 위쪽에다 배치해 주면서 쉬워요 자 그 다음 맹자는 천자의 의무와 자식으로서의 입장을 모두 중시하면서도 만약 두 가지가 상충되면 천자의 의무가 아니지 자식으로서 임금자리 벌이랬잖아요 그 다음 맹자는 한 나라에서 천자의 비중이 가장 가볍다 여기까지 맞아요 무릇 천자가 되려면 백성과 제우 그리고 대부의 마음에 모두 들어야 된다? 아니 백성의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4번 맹자는 법령을 정비해서 백성이 위정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아이 그걸 비판한 적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얘기한 거지 부정적 X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다음 내용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맹자가 생각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사함이에요 자 그리고 맹자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것의 힘이고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자 백성들에게 통치자는 인자한 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인자함 자 그리고 부모와 같은 태도 그리고 3번 백성들은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임으로 맞죠? 귀중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천자를 정한다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냥 한 사내일 뿐이다 자 그 다음 백성들은 덕을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 이런 적이 없어요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이 그것을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은혜를 몰라서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라 협조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문법이에요 자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내용 보면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장을 다 보고 주어를 잡아서 주어가 당하는 동작인지 주어가 남한테 시키는 동작인지를 봐야 돼요 주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 예문을 볼까요? 예문에 주어가 생략됐어요 A가 부하장수들에게 병서를 읽게 하였다 그러면 병서를 읽은 건 부하장수들이죠 그래서 주어가 병서 읽기를 부하장수들한테 시킨 상황이니 사동사 그 다음 이 책이 주어 이 책은 쉽게 읽음을 당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피동사 그래서 주어를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를 잡으면서 볼까요 1번의 기억의 주어는 생략됐어요 자 아니네 여기 있네 죄송해요 자 교회가 종을 울리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직이나 단체일 때는 뭐니까 에서를 쓸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종이 울게 하였다 그러면 소리를 내게 하였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동입니다 1번의 사동 그 다음 형이 동생을 울게 하였다 사동 사동사동이네 자 그러면 땡 자 그 다음 2번 동생이 나에게 보게 했어요 시계를 보게 했죠 시계를 본 건 나예요 근데 동생이 그 동작을 유도한 거죠 그 다음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하늘이 보다를 당하죠 그래서 이건 사동 이건 피동 그 다음 우리는 난로 앞에서 몸을 녹게 하였다 녹은 건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몸에 식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개념이지 근데 우리 몸이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녹게 식혔다는 게 너무 이상할 거야 하지만 녹은 건 몸이지 우리는 녹게 우리 몸을 가져가거나 이런 동작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따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서서히 녹게 했다 이것도 자 사동사 그 다음에 나는 손에 짐이 들려 자 여기서 주어는 들려의 주어는 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자 짐이 들려 그러면 짐이 들다를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한 친구에게 꽃을 내가 주어가 생략됐어요 내가 부부싸움을 한 친구에게 꽃을 들게 시켜가지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생략된 주어는 복원해가지고 주어 입장에서 시킨 건지 당한 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23번의 보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건들끼리 만나서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합성어 그 다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건에 붙기도 한다 파생어 자 그때 전자의 예로는 뛰다 놀다 합쳐진 뛰놀다 여기 연결음이 빠진 비통사적 합성어네요 자 그 다음에 후자의 예로는 군살 쓸데없는 살 파생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 볼까요 강마르다라는 건 심하게 말랐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이때 강은 접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첫눈일 때 처음의 일의 뜻을 더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첫이 이게 관형사지 이게 접사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관형사니까 합성어지 파생어 아니에요 새해세도 관형사 그 다음에 얕보다는 어근도하기 어근 얕개보다인데 비통사적 합성어 연결음이 빠진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뭐 얕보다 같은 경우는 안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첫이나 혹은 아니면 세라는 접사가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접두사도 한 글자고 관형사도 한 글자인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질문이 시작부터 틀렸다 접두사라고 다 한 글자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형사도 다 한 글자인 건 아니다 한 글자짜리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글자 수는 원래부터 판단 기준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기 때문에 관형사는 단독으로 쓰더라도 그러니까 띄어쓰고 뒷말을 꾸미고 그러니까 뒷말을 꾸민다는 건 접두사와 공통점이기 때문에 접두사는 붙여쓰고 그 다음에 관형사는 띄어쓰는데 만약에 띄어쓰기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필수 접사를 미리 암기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에도 되게 특이한 접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파생어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 범위가 있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24번입니다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이다 자 보시면 일행직은 이런 규정에 대한 안내 없이도 대뜸 이 단어가 맞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국회직이나 법원직 같은 경우는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규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기의 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다면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럼 여기서 하다나 거리다는 접사예요 용언으로 만들어주는 접사고 근데 이게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 파생되면 그러면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어근과 접사를 끊어서 적는다 끊어적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다면 자 그러면 그때는 발음 나는 대로 적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해설에 보면 접미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건 곧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어근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예컨대 깜짝깜짝하다 깜짝거리다 깜짝이다 깜짝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는 끊어적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여러분 여기서 동글 둥글 이라는 어근이 있지 동글 둥글 하지만 우리가 둥글하다 둥글거리다 동글하다 동글거리다 이런 말을 안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동글아미를 동그라미라고 리을을 뒤로 넘겨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죽거리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적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맴이 뻐꾸기를 맴이 뻐꾹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게 뭐 맴맴거리다 맴맴하다나 뻐꾹하다나 뻐꾹거리다를 만들어서 쓰지 않을 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을 수 있는 말 부스러기 자 이거는 의미상 관련이 없다 이거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 내가 봤을 때 부스럭거리다 부스럭하다 되는데 근데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거는 뭔가 만지작거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만지작거리다 부스럭이 떨어지지 않냐 그냥 무관 다른 말 다른 말 그래서 답은 4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발상하지 마세요 국립국어원이 아니라잖아 자 그 다음 자 25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타 직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자되고 일행직에도 올해 핫이슈였던 반의 관계의 합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상보반의어는 양분적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상호 배타적 영역 즉 겹치는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 없다 즉 상보반의어는 한 단어의 긍정에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임 이렇다는 거죠 자 등급반의어는 자 정도반의어라고도 하죠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다 그래서 중간이 있다 자 무겁다 가볍다 사이에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애매한 중간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부정이 되면서 동시 긍정은 안 돼요 자 그래서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쪽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겁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고 가볍단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관계반의어는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남편과 아내를 보면 자 A의 남편이라고 하면 A는 아내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며 한쪽이 있어야 다른 한쪽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관계반의어에 대해서 해설지에 제가 이런 거 교과서에 다 정리해서 넣었어요 해설지 보세요 그 다음 요거 자 여기서 관계반의어가 아닌 것 찾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샀어요 제가 사려면 상대방이 뭘 해줘야 사죠 누구로부터 사다 하면 누구는 무슨 동작을 해야 돼 팔다 사다 팔다는 두 명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행위이며 내가 샀다는 건 저 사람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팔려면 난 사줘야 되죠 내가 사지 않으면 저 사람은 팔 수 없고 저 사람이 팔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내가 부모가 되려면 누구의 부모라는 건 그 누구가 자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다 없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보적인 상호 배타적인 관계 상보반의어예요 있다 라고 하면 없지 않음 없지 않으면 있고 그래서 한쪽을 부정하면 한쪽이 성립되죠 자 그래서 동쪽 서쪽은 동쪽에 있다면 반대로부터 동쪽이니까 반대는 서쪽이겠죠 그래서 위아래 동쪽 서쪽 이거는 관계반의어가 맞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만 보면 이 둘은 쉽게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관계반의어 자체에는 위아래라든가 겉속이라든가 여기 보면 위아래 오른쪽 왼쪽 앞뒤 처음 끝 이런 것들이 있죠 남극 북극 이런 거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가 남자 여자 같은 상보반의어예요 네 자 그래서 해설지 참고해서 꼭 어휘공부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문제 여기서 완료하고 2019년 2018년도 한번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